아까 실종이 몸을 흔들었어 흔들어져 위기에요 아빠 주고 젤리 줘 그래 민서야 젤리 줄까?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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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갖고 있어 오빠 여기 있어 민서 오빠 고마워 해야지 진짜 좋겠다 한 번 해 줄게 민서가 이런거 좋아해? 아 익혔어 박tó 고구매 ox nest 굳이 괴 다 먹어 아니 할머니 좀 잡숴보세요 할머니 좀 잡숴보세요 저 저통이 난거 봐 뜨거워? 민서도 잡어줄까? 꼬꼬다? 앉아 여기 산미 앞에 앉아 꼬꼬다 줄게 여기 앉아 엄마 옆에 맛있는데? 응 매일 입술통만 없었어도 맛있게 왜 없어? 여기 있어 꼬꼬다 여기 없어 삼촌보다 하라고 그래 삼촌보다 치킨 허가 안좋은거 알았어 아까도 치킨이라서 교장나 먹을 안 먹어 응 알았어 나 이거 나 이거 스테이 이거 좀 집어줘야 돼 나 이거 좋아? 응 이거 한참 먹으라고? 응 고마워 아 뭐? 한참 먹으러 왔어 한참 먹으러 왔어? 네 응 아 너도 됐어? 민설로 와 닦고기 집게 여기다 올린다고? 한참 왜요? 뭐하는거에요? 뭐해요? 한참 찍어줘요 한참 찍어줘요? 네? 찍었어요? 예 예 예 예 예 민서가 이걸로 할머니하고 하라고 찍어줘 민서 할머니하고 하라고 찍어줘 민서가 찍네 찍어? 김치 김치 예쁘게 요리해 해외 험 흐흐 할머니 어머 할머니 할머니 아빠에 아빠에해줄게 아유 이게 예쁘게 우리 감독가세요 감독가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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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치킨 이쁘게 찍어줘 이쁘게요? 아빠 한국사람이랑 한국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쁘게 했는데 이쁘게 했는데 아빠 찍지마 찍지마 난 이게 BBC가 좋아 얘네가 좋아 아 이뻐라 그럼요 당연하죠 뭐가 당연해 그게 더 좋아 베이치씨가 더 좋아? 그럼요 당연히 아야지 연산이도 잘 먹나? 근데요? 안 먹어요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어렸을 땐 좀 먹었어요 아까 좀 콩 근데 골아도 버리더라 콩으로 내 꼬꼬 할머니 꼬꼬 다시 그냥 이면서 할머니 이거 뭐예요? 배요? 엄마 깜짝만 먹어봐 엄마 깜짝만 먹어봐 엄마 깜짝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어봐 엄마 엄마 깜짝만 냄새를 맡아 어? 내일 먹기로 했잖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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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nu